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이드라인 뉴스입니다. 7월 민간부문 고용증가세가 더욱 둔화한 것으로 오늘 발표됐습니다. 임금상승률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늦추려는 연준 노력에 동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경합 중 7곳 중 4곳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7개 주를 합친 지지율은 헤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 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 헤리스 부통령 그녀는 장난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세계 정상들은 그녀를 보고 웃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헤리스 부통령의 외모를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멍청이, 미친 사람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자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은 직접 얼굴을 보고 내 면전에서 말하라며 일과를 날렸습니다. SNS 업체들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위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사원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단,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보도입니다. 미국이 8월 중에 대중 추가 반도체 장비 규제를 발표한다는 보도입니다. 새 규정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한국 등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도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 정리 해고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기업 스텔라테스는 희망 퇴직을 단행합니다. 두 회사는 모두 지난해까지 인력을 대폭 줄였지만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이라크 바빌주 무사이부 지역에 방어적 공습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북가주 뷰트 카운티의 파크 산불 피해 규모가 캘리포니아 역사상 5번째 산불로 커졌지만 진화율은 18%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가주 컨 카운티의 보렐 산불은 17%의 진화율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닉슨 산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올해에만 4,6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75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산불 피해의 30배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 여름이 반도 지나지 않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오늘로 마감될 예정이던 LA 지역 식당 업주들의 보도와 거리 등에서 야외 식사를 제공하는 알프레스코 신청 마감일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자 업주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LA 지역에서 구리 도둑으로 몸살을 알아온 가운데 합동수사당국이 26곳에서 작전을 펼쳐 구리 절도용이자 82명을 체포하고 도난당한 구리 2,000파운드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LA 경찰국 LAPD 소속 경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흑인 남성에게 소갑을 채우던 중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날리는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흑인 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에서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앞유리에 가짜 주차 티켓을 꽂아두는 수법의 사기가 등장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짜 주차 티켓에는 악성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텍사스주로부터 강한 고기압이 서부로 향하면서 내일부터 남가주에 또다시 폭염이 시작됩니다. 무더위와 산불로 인한 공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되도록이면 야외활동을 피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0%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살인사건은 30건으로 전년 38건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법원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3%로 또 내려갔습니다. 뉴욕주가 다음 주부터 주내 저소득층 및 증산층 100만여 가정에 자녀 한 명당 최대 330달러의 양육비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수혜 대상은 2023년도 세금보고를 통해 부부 공동 세금보고 경우 연소득이 11만 달러 이하, 개인 세금보고 경우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가 대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국인 아내와 딸을 살해한 백인 남편, 레지스 대학의 영문학 부교수인 니콜라스 마이클 버스트가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국 법인 회사에서 56차례에 걸쳐 회사 돈 17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한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딴 항공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미 보잉이 지난 2분기 14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다음주 데이브 카론 CEO 후임에 로보트 켈리 오트버그가 보잉의 새 CEO로 취임할 것이라고 보잉사가 밝혔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